안녕하세요. 토끼내분입니다. 토끼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어버이날이죠. 석가탄신 날입니다. 일요일에 어버이날과 석가탄신이 들어있는데요. 저도 어버이자 부모이자 불자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 절에 가서 버페 보고 그리고 점심까지 다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절에 가서 토끼내 구독자님들 댁네에 두루두루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제가 기도 바람 들었답니다. 잘했죠? 그리고 오늘 영상을 안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제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원래는 올리는 날인데 안 올리면 또 기다리실 것 같고 해서 오늘 그냥 영상 짧게 올라갈 겁니다. 그냥 짧게 올라갈 것이고요. 오늘 한상살이면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앞에 토인형분이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문구도 들어있고요. 꽃다발도 이렇게 하나를 안고 있는 저 처자들과 그리고 양이 분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미니 분들하고 해서 두루두루 잠깐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인형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감상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기가 풍만하죠? 아주 풍만스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처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른쪽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4.5가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이렇게 밑에 치마는 빨간 저고리는 노란 이렇게 입고 있고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위에 아이들은 둘레, 다섯 아이들을 위에 이렇게 앉아있고요. 이 아이가 왼쪽 10만 5천이네요. 그리고 여기 꽃 하나로 막고 있죠? 어머니 선물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자 왼쪽 보실게요. 14.5 나옵니다. 높이는 같아요. 16.5가 살짝, 17이 살짝 안 되네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렇습니다. 가슴 풍만해요. 부럽다. 사랑합니다.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깔끔하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습니다. 여기도 아이가 다섯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묶지 않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좌측, 우측 써주시면 되겠고요. 각 10만 5천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세 가지를 제가 섞었습니다. 이 아이는 작은 겁니다. 미니입니다. 자, 이래요. 한 손에 싹 들어오죠? 이렇게 작은 아이고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5.5 나옵니다. 위에는 직사각이에요. 이렇게 보시니까 5.55 나오고요.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준공방꺼입니다. 요 아이 준공방봉 개당 4천원짜리. 요 아이는 슬지공방꺼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7 나오죠?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이런 겁니다. 요 아이 미니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요거 얼마 전에 요 아이는 없어서 사실 없어서 많은 분들 못 드렸는데 요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4천원짜리. 2만원 5개 2만원 5개 2만원. 그러면 4만원. 요 아이 목단이죠? 자, 9 나옵니다.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도 미니입니다. 요 아이 6천원짜리 2개.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5만 2천. 5만 2천원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랜덤으로 색상을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양이분 몇 점 올라갑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인데요.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게끔 제가 요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0 나오죠? 요 아이는 8.5 나옵니다.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10이 나오네요. 요 아이는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물레쳐서 주물주물해서 주물룩 느낌 나게 만들어놨고요. 가격은 2만 5천원이네요. 자, 2만 5천원 하나 있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2만원짜리네요. 자, 2만 5천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하나.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두 개. 꼬챙이분이죠?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5.5.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4개 해서 6만 9천. 4개에 6만 9천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입니다. 양이분 몇 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사이즈. 요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요 아이도 11 나옵니다. 높이 10. 요 아이 17,000원짜리 10. 9. 요 아이 15,000원짜리 10. 10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100자 깨끗하게 4개 이렇게 묶어서요. 7만 2천. 어, 2만원짜리 두 개. 17,000원짜리 하나. 15,000원짜리 하나 해서 7만 2천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 양이분 높은 거 진사 하나 껴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0. 높이는요? 11. 요 아이는. 요 아이는 턱이 없어서 요렇게 9 나옵니다. 높이도 10. 요렇게 나오네요. 예쁘죠? 깔끔하죠? 요렇습니다. 요거 하나 있죠? 요기도. 요렇게 2개. 2만원짜리 두 개. 요 아이 진사죠? 진사 요 아이도 2만. 사이즈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요렇게 나와요? 요렇죠? 양이. 요렇게 2만원짜리 3개 해서 6만. 6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진사 하나, 백자 3개. 요렇게 가보는데요. 꼬챙이가 2개. 요 아이는 꼬챙이 분이 2개 있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또 목대에 심을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 요런 식으로 엮어놓으면요. 창심을 수 있죠? 요 아이는 조금 높은 목대에 심을 수 있고. 요런 아이들은 또 작은 국민이도 심을 수 있어서. 요렇게 엮어놓으면 또 좋답니다. 자, 사이즈 11 나오네요. 높이 보실까요? 높이 10. 요렇습니다. 요렇게 예쁘구요. 양이라고 이렇게 찍혀있구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목대에 있는 아이 심으면 예쁠 법한 고런 아이 10 나옵니다. 자, 높이도 11. 요렇게 나오구요. 양이 요렇게 찍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꼬챙이죠? 꼬챙이 사이즈 5.5. 높이는요. 11. 요렇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예쁜 아이가 2개 완전 세트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4개 해서 6만 4천. 6만 4천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 분인데. 요번 아이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아이는 꼬챙이 분인데 조금 높은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뭐 창심어도 좋고. 뭐 후두루 맛두루 쓴 아이. 요렇게 깨끗합니다. 양이. 자, 사이즈. 사이즈는요. 11.5. 높이는요. 11.5 같습니다. 자, 요 아이 하나. 깨끗한 아이 하나 있죠? 요 아이 진사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 6.5 나오고요. 높이 13 나옵니다. 요 아이 17,000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6.5 나오고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요 아이 2만원. 요렇습니다. 2만원, 17,000원. 2만, 24,000원 하면은 6만 1천원. 요렇게 6만 1천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양입은 진사 2만원짜리 하나. 4만 7,000원이네요. 사이즈 9.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어, 10이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요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거의 뭐. 안치다시피 했습니다. 요. 2만원. 10,000원, 17,000원, 15,000원, 17,000원. 해면은 6만 9,000원. 요 아이는 천원 쳐서 7만원. 요렇게 7만원 가볼게요. 자, 양입은은 여기까지 볼게요. 양입은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뭐 아무거나 심어도 다 잘 어울릴법한 그런 아이죠. 10 나옵니다. 요 아이는 2만 5천짜리. 2만 5천원짜리네요. 사이즈 10이 나오고요. 요 아이는 2만. 사이즈 10 나오죠. 자, 그리고 높이 10. 요렇습니다. 요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꽃이 상당히. 요 아이는 신상꽃 같아요. 그리고 양이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2만. 그리고 요기 아이 꼬챙이들 2개. 12,000원짜리 2개입니다. 사이즈 5.5 나오고요. 높이 10 요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2개 있습니다. 요렇게 2만 5천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하나. 12,000원짜리 2개 하니까 6만 9,000. 요 아이가 하나. 요 아이가 가격이 4,000원인지 5,000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1,000원 쳤습니다. 자, 요 아이가 11.5 높이 10 요렇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다 해서 7만. 요 아이도 요렇게 5개에 7만 가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 서인경문이에요. 요번 아이 서인경문인데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색상은 랜덤으로 갈 겁니다. 요 아이가 다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온 아이예요. 자, 9 나오죠. 9.5 나옵니다. 요 아이가 인기가 좋아서 금방 빠졌어요. 그리고 높이 11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색상이 뭐라 할 수가 없다고 서인경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 아이는 요렇게 보시니까 요 아이는 블루 색깔, 요 아이는 거의 그린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 아이는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똑같이 못 찾아드리고요.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요 아이도 요런 색깔. 요렇습니다. 요렇게 5개 하면은 5개를 가져가실 분은요. 6만원이고요. 6개를 가져가시면 6만 5천원에 드릴 겁니다. 6개 가져가시면 제가 10%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개에 가져가신 게 낫겠죠. 6개에 6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5개 하셔도 됩니다. 5개는 6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서인경문입니다. 요 아이 서인경문도 1만 5천원짜리예요. 1만 5천원짜리 5개 하시면 7만 5천원입니다. 6개를 하시면 8만원에 드릴 거예요. 10% 해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가 9.5 나오죠. 10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나오는데 때로는 조금씩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11 나와요. 요 아이가 수제곱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5개 하시면 개당 1만 5천원짜리 5개 하시면 7만 5천원 6개 하시면 9만원인데 8만원에 드릴게요. 자,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서인경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서인경 2만원짜리죠. 높은 분이죠.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9.5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렇게 사각이 있는 거 하면 요렇게 원형도 있고 다 요렇게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요 아이도 그냥 랜덤으로 갈 거고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3개 하면 6만 4개 하면은 4개 하면은 2, 4, 6, 8만원인데 7만 2천원에 드릴 겁니다. 4개에 4개에 7만 2천원에 3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요. 저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댓글에 보니까 요 아이를 제가 저 뒤에다가 세워놨었는데 저것도 판매하는 거냐고 댓글에 써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댓글에는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문은 문자로 주셔야 돼요. 전화보다도 또 문자가 더 빠릅니다. 문자로 주시면 바로 제가 응대해 드리니까 궁금한 점이나 주문하실 사항이 주문하시게 되면 문자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아이 판매하는 겁니다. 물론 판매하는 거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21.5가 나오네요. 사이즈 큰 겁니다. 높이는요. 25가 나와요. 요아이 해바라기분 9만원짜리죠. 9만원짜리입니다. 큰 사이즈 요렇습니다. 자 요아이 9만원짜리고요. 요게는 목단 보시면 요 모양이죠. 보라색깔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니까 사이즈 보시니까 24가 나옵니다. 내격 24 나와요. 큽니다. 높이는 20 나옵니다. 요아이는 7만원짜리입니다. 요래요. 자 아주 예쁩니다. 뭘 심어놨을 때 정말 예뻐요. 그리고 다육이가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 자 요렇습니다. 요아이 9만원입니다. 요아이 7만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